일단 사용자평가로는 옛날 페르시아 왕자 1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도트 액션 게임이라고 하네요 제1장, 감옥, 죄수로 시작을 하는구만 scp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주사를 집어넣네 1번한테 어이구이구이구 이것도 아니구만 일로와 3번, 내 놈에게 집어넣는 이 물약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으? 으악 와 와 간단하게 스토리 요약이구만 오 케빈이 이제 숨는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와 다행이다 저기만 안 숨었는데 너희들 그 쥐 얼마나 큰지 봤어? 잡아서 바비큐 파티해도 되겠던데 다 틀렸어 우린 이미 다 죽은 목숨이야 좀 진정해봐 이건 감옥을 탈출할 좋은 기회잖아 그 괴물 자식이 환풍구로 들어갔어 젠장 바비큐 파티는 못하겠네 바비큐 파티는 못하겠네 가득히 없이는 안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에일리언 영화처럼 백안 사이로 지나가볼까? 영화사에서 백안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죽던데 내가 먼저 가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어 잠깐만 그래 그래 액션이 달리기 점프 이동 아 달리기 버튼 있고 점프 버튼 있고 액션 오케이 담배 아무지게 빠네 이 얼마만에 맛붙는 담배 맛인가 좋아 여긴 뭐가 없는데? 여긴 뭐가 없는데? 여긴 뭐가 없는데? 끄자 잠깐만 이거 시체를 줄 박스 작용 땡수 있네? 난 시체를 끌어다가 할 줄 알았어 난 시체를 끌어다가 할 줄 알았어 난 시체를 끌어다가 할 줄 알았어 가보자 가보자 자 다음 가문은 무엇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거 퍼즐 게임이네 이거 퍼즐 게임이네 족밥이구만 다 풀어줄까? 다 풀어줄까? 아저씨들? 풀어줄 수가 없어 어딘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아 여기? 오우 꽤나 길다 오우 잠시만 오우 슬라이드?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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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이 잘려버렸네 반갈죽 되었네 다시 다시 아잇 다시 다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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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중의 한 명이 실험 중에 괴물주가 되어버렸다구요? 내가 너희들을 탈옥하게 도와주면 전부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텐데 뭘 순하게 말하고 자빠졌어? 박사! 그 밸브 당장 가져와! 내가 쫓아갈게 만약 5분 안에 안 돌아오면 112에 전화 때려 일루와! 끝은 있는거야? 됐네 이따 박사 레버 돌려줘! 제발! 제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어나야지 아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점프 버튼은 아닌데 못 가는 건가 레벙 못 찾아오는데 어 뭐야 와 피하기 되게 힘든다 오케이 재밌네 근데 뭐야 뭐지 이건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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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금 슬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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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superpower 낙지 조립 uary 노래 노드 tin 거짓말 낫었어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야 씨X남아아 어휴 왜 그렇게 무섭냐 아 씨X TA-PA-P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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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아앙! 시.. consolidated portaisa 아아아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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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패턴이 처음부터 3번이 나온다고? 오호 새로운 사실 알았어 랜덤이었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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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졸라 힘들었어요 레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레버 떨궜어 제가? 네 레버 들고 가야죠 알어 알어 저장하는 버튼 없어 어 자동 저장입니다 벨브 손잡이 가져왔어? 어 의사는 정부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버렸지 말이야 아 자 돌려서 가자고 응 으이 으윽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그 으 으 오 홀리쉣 어어어어 당장 멈춰 여기 엎드려서 선텐이라고도 하고 계셨나 그대로 일어나서 보안실로 들어가 문화대가리 젠장 얘들아 나갈게 어떡하지 버려 이 문은 다른 문자들에 달아보이는데 뭘 집어넣어야 열리나봐 일 제대로들 하시는구만 미다지는 문 닫아둬어도 됐잖아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아이오이오 아이오이오 뭐야 아이오이오이오 아이오이오 아이잉 아이잉, 빈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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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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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앴 이우 이우이우 얘 얘 얘 얘 뭐야 설마 야 얘 형도 저렇게 몇 번 깔리면 살 금방 깔아야겠다 그림자 보고 이동하십시오 어이 뭐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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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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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어? 아 미스테리 춤들 도배 없애준 것처럼 게임 춤들도 도배 없앨라고 벌주는 거네 쪼아! 제발! 어 됐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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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휴 집중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아이고 어? 뭐야? 이분 말 못 하시는 분인가요? 어? 야! 나노! 나노 컨트롤! 나노 컨트롤! 나노 컨트롤! 나노 컨트롤! 내가 왔어! 친구! 오! 오! 저놈들 여섯, 육번을 죽이겠어 다행히 아직 외양간이 부서지는 않았나보네 빨리 구하러 가자 카드키를 찾아야겠어 카드키를 찾아야겠어 왜 이래? 왜 이래? 아야야야야!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나 혼자 죽여버리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 육번 구해줄게 얍! 얍! 육번! 내가 왔어! 돌중에 왔던 랩벌을 당겨야 돼 날 안 죽이는 걸로 좀 부탁할게 도우면 안 되는구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잘 죽어 젠장 6번을 죽여버릴 거야 이게 어디로 가지? 큰 문으로 들어가면 아까 거기잖아요 흑인 귀신 흑인 귀신? 왔다 6번을 내 손으로 구워버렸어 잘했어 이 녀석! 얍! 수감 열쇠를 찾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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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고 뭐야? 이 버튼은 다른 문을 여는데 이제 어쩌지? 이봐! 젠장! 경복 올렸어! 멍청 흑인 녀석 멍청 흑인 녀석 우와! 으아아아아아악! 아야아야! 우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오! 너무 빠른데? 오! 너무 빠른데? 박스는 안 움직여 박스는 안 움직여 어 박스 안 움직여 그냥 뛰면 돼요 아야야야! 아야야야! 똥똥똥! 아야야야! 똥똥똥! 아 다시 다시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거리 확실하게 벌렸다! 수고 와아 찌정먹어버리네 오지마! 오지마 이 씨발놈아! 야야야야! 아! 우리 지새끼가 뭐 이렇게 식!탐이 좋아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 흐흐흐흐 어 뭐야 아 이거 일자로 쭉 도망가야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아이고 오케이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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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케이 가자 아야 오지마 와 이걸 잡는다고 헤헤헤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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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좋았어 스타트 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아 씨발 와 뭐야 이 새끼 오 됐다 잠깐만 이 새끼 너프 좀 너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있어 봐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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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을 주면서 아이영 오 이게 맞았어 아 언제까지 주사오 씨말로 문 열어 에엥 걸리면 걸리면 X 되는 거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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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점프 아 아 ㅈㄴ 어렵네 아니 밑으로? 아니 뭐야 가운데 벽에 숨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기 가보고 싶어 아유 음 는 여기까지 오늘은 일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장족의 발전 입니다 음 재미있었어 게임 재밌네 이거 나름 나름 재미있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